전기차 ID4의 뒷바퀴에 드럼브레이크를 장착하자 오토기어에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나쁜 의미의 원가 절감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드럼브레이크는 과열로 인한 베이퍼록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드럼에 쌓인 분진이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회생제동이 제동부담을 많이 덜어주기 때문에, 제동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뒷바퀴에만 장착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기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전기차 뒷바퀴에만 장착한 드럼브레이크가 얼마나 안전하든 디스크브레이크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네바퀴 디스크브레이크가 정답이라고 웅수합니다. 유튜브 채널 자동차 미생에서는 브레이크 분진이 의외로 인체에 매우 해롭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가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자동차 덕후도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미생 주인장은 대단히 존중받는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여러 편 보았는데, 자동차와 공학에 대해 아는 것도 아주 많고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분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디스크브레이크가 드럼브레이크보다 안전하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들 중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브레이크 분진이 인체에 사실상 해롭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생리학에 대해 엄청나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둘째, 브레이크 분진 때문에 매년 몇 명이 죽든 개의치 않을 정도로 도덕관념이 투철하면 됩니다. 셋째, 내가 디스크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를 몰아서 우리나라의 브레이크 분진의 양이 미세하게 많아지는 것에 비하면, 내가 드럼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를 몰다가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나와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잠재적 피해가 훨씬 막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면 됩니다. 넷째, 디스크브레이크 분진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 비싸지 않은 신소재나 부품이 금방 개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 정도로 자동차 공학에 대해 엄청나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인체 생리학이나 자동차 공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고, 브레이크 분진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개무시할 정도로 도덕관념이 투철하지도 않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안전을 개무시할 정도로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브레이크가 드럼브레이크보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다고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뒷바퀴만 드럼브레이크로 바꿔서 줄일 수 있는 분진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일반 논을 다루었습니다. ID4에만 한정해서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스크브레이크가 드럼브레이크보다 조금이라도 사고 가능성이 작으니까 더 좋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라면, 뒷바퀴만 드럼브레이크로 바꿔도 날리는 분진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더 좋다는 논리도 받아들여야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MBC 뉴스 inc propio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